네, 신구약 중간산을 흔히들 암흑기라고 하고 또 침묵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구약 중간기를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번에는 침묵기라서 침묵으로 한번 기도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방해가 많았습니다 사단이 하나님도 침묵했는데 네가 뭐라고 침묵을 깨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방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 기도는 침묵기도가 아니고 부리짓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참 맞는 말이더라고요 맞는 말인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한 세 가지 정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왜 이것들을 해야 되는지, why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있어서도 이 공부를 왜 하는지, why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신약을 일단 이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사를 빼놓고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중간사를 이해를 해야만이, 학습을 해야만이 신약을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신약에서 항상 태클 걸고 발목 잡고 했던 지금도 보십시오, 어디서 삿대질을 하고 저렇게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게 만든 이 세력들이 언제 나왔으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상당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계파, 바리세파 이런 사람들은 구약에 절대 언급이 한 번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나왔느냐?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이 사람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지 않았던 이 이름들이 중간기에 상당히 많은 분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파들에 대해서 오늘 또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수전절입니다 신약에 보면 새로운 절기가 나옵니다 구약에 우리가 7대 절기에서 볼 수 없었던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게 언급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2에서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건이시니 하면서 수전절이 나옵니다 이것도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이 중간기다 지금은 리즈다 이걸 패러대한 건데요 묻혀버리네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구약의 문을 닫고요 400년 경과된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앞으로 다시 오신 그 시기가 아주 유사합니다 협사하죠 즉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중간기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어떤 것들을 얻어야 되는지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이래는 새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이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의미를 찾아야 되고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고 좋은 신앙의 모습들은 믿음으로 받아서 승리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중간사가 왜 필요한지 이 중간사는 침묵이 아니라 땡땡의 기간입니다 땡땡이 뭘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의 침묵기가 있는데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이후에는 어떠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고요 마태복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외치는 이 세례요한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묵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기를 오해하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인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침묵기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400년을 준비했던 준비기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이 400년 동안 무엇을 준비했느냐 그거를 오늘 배우는 또 목적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말라기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왁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요한복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400년의 기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신 기간입니다 제가 말라기 할 때도 얘기했죠 이혼 직전에 가정법원 앞에서 커피숍에서 앉아있는 남녀의 어떤 상황들을 잘 비유하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어떻게 와 이렇게로 이렇게 꼭 말라기에 답변하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딱 답변 형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참 이런 거 보면요 이 400년에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400년 동안 준비하고 준비하고 그 신약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사에는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150년 전쟁, 마카비 혁명, 헤로도왕, 로마 이야긴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다니엘서에 나온 제국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가 이 중간길을 여는 아주 핵심 키입니다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모든 말씀들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우리 제국들 중에 이스라엘 왼수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수르가 이렇게 저쪽 지역에서 다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이 남쪽에서 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두 번째 제국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사가 북쪽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기존의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세 번째 제국으로 등장했죠 이러한 모든 제국의 흥망성세들을 저번에 다니엘을 할 때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위로부터 다니엘이 너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역사적인 제국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중간기는 헬라, 로마 제국까지 나오죠 로마 제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이언, 철로 되어 있습니다, 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시기가 로마 시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과 발이 못 박힌 것들이 다 쇠에서 못 박혔고요 옆구리에 찔린 창도 쇠로부터, 메이드 인 로마 제, 철, 쇠로부터 다 이 모습을 박혔죠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이 꿈은 어떻게 보면 장래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너부갓네살 왕한테 결국 이 꿈을 통해서 너부갓네살 왕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경우는 모든 권세와 권력들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리는 권세도 바벨론이 이렇게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번영도 심지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능력도 네한테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제국은 영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들이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너부갓네살 왕은 그런데 그걸 몰랐죠 그래서 바벨론의 영광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저번에 설명했다시피 난공불랑의 그 바벨론 성은 이 아스팔트를 세계 최초로 깔았고요 이 바벨론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은 몇 년 만에 무너졌습니까? 70년 만에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조선이 그 지리멸렬한 그 조선 허약했던 조선이 500년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난공불랑과 같은 이 바벨론이 70년 밖에는 못 갔다는 게 너무 놀랍죠 이렇게 허무하다는 거죠 권세 권력이라는 것들이 다음 장 바벨론 성이 무너진 것도 이사야의 말씀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저번에 설명을 다 했죠 고레스가 자신이 아끼는 말이 강을 건너다가 익사해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왼쪽으로 160개 오른쪽으로 160개 고랑을 파가지고 물을 그냥 다 수면을 화가 나가지고 물을 다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미사의 말씀대로 그 강을 건너서 내부 안에서 발날이 일어나가지고 문이 다 열립니다 전 난공불랑의 성이 하룻밤 사이에 다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다 점령을 해버리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열리게 되죠 바벨론은 망하고 이래서 요한계시록은 로마 시대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아까 제가 반복이라고 했었죠 계속 해아래 새것이 없고 반복이 됩니다 바벨론이 70년 만에 무너짐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요한계시록에도 언급되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것은 로마 시대에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바벨론처럼 화려해 보이는 이 로마 제국도 결국은 언젠가는 끝이 날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런 말을 견디고 견디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그 로마의 압재에 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계속 해 주면서 저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인데 영원한 나라라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 7장에 보면 저 그림들이 나오죠 저 짐승들이 나오는데 사자 바벨론은 무너지고 곰 페르시아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영국 대용박물관에 가보면 저 바벨론관에 들어가 보면 저렇게 날개 달린 사자가 있는데요 저게 바벨론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저 그림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